자, 오늘 이것으로 5월 24일에 오는 공기장퓨, 청추모습을 자, 여러분, 자, 청추모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나게 즐겨보세요. 그iliKiKiKiKiKiKiKi 주기 내 맘속에 불쩍해 활짝 빛고 딸상 아니 뭐 딸상 상냥한 멋진데 맘에 들었네 내 맘속에 꽂히네 너가 그날 만나 정말 웃겼네 그녀누을 만나 정말 웃겼네 단단한 발걸음 맘에 들었네 어찌 그리 예뻐 아가씨 너무 예뻐 아가씨 너무 예뻐 아가씨 어찌 그리 예뻐요 아이ació 아이 아이 우리 vicious 우리gend서는 모두 받지 부분 하는 이야기가 말하지 너무 아냐 CAPTION 너무 이뻐 너무 아냐 너무 예뻐 같이 다시 움직이니 여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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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탈탈 선수로 지진풍 출전하는 청년 지진풍 출전의 유튜브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